자 그럼 이제 저의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볼까요? 흑백님이 이더렛츠고 해주셨는데 진짜 이더렛츠고입니다. 이더도 한번 저번주처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저번에 2820달러, 저번주에는 2817달러였는데 제가 잘못 표기했고 2820달러가 이제 고점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더리움에 지금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82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는 매수하기 적합하지만 282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 이더리움은 2820달러 A라인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A라인 저항을 훨씬 크게 상회를 하고 지금 여기서 조정이 발생을 해도 얘는 이 선은 지켜준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요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내려도 여기선 지지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근데 이더리움은 A라인 저항은 아직 돌파도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도 조금 위축돼 있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더리움이 삼각수렴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 만약에 상방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2820달러까지 추가로 돌파하는지를 봐라 말씀을 드렸죠. 추가로 돌파하는지를 보고 만약에 추가로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면은 삼각수렴 안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받는 거는 좀 부적합하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나서 눌리면은 리테스트 관점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아봐도 된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근데 지금 안 나왔죠. 그럼 우린 기다려야죠. 일단 기다리고 오히려 얘가 다시 상승이 나와서 2820달러를 돌파했을 때 차라리 따라 붙는 게 더 좋아요. 리스크적인 면으로는. 기다렸다 그냥 어떻게 눌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얘가 다시 회복을 하고 눌리고 나서 회복을 하고 돌파가 나왔을 때 차라리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조정이 나오면은 분할 매수하고 가져가는 방향. 그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분 2평선이 아직 역배열이기는 한데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파동을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곧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조정을 조금만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얘는 분명히 2820달러를 돌파했을 때 31선, 61선을 골든크로스를 낼 거예요. 내면서 밀어올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미리 좀 기대를 하고 공격적으로 31선 이탈 좀 기준으로 손자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받아보고 끌고 가보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리스크는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평당가가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손절 위험성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자기 성향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방법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31선 지지를 받고 다시 딛고 회복을 해줘, 올려준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31선이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오를 거예요. 골든크로스 교차를 내면서 오르고 이렇게 쭉 밀어줄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우리는 다음 타겟은 여기가 될 거다.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3100달러 이상, 3200달러 부분을 타겟으로 잡을 수 있어요. 진짜 까마득하네요. 3천 넘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2820달러 돌파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얘가 사실 좀 돌파가 돼야 우리가 다음 타겟을 좀 크게 크게 이제 큼직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2820달러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다음 주요장이 31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일단 2820달러 선을 돌파를 하느냐 하고 나서의 리테스트 때는 매수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네.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2820달러 돌파가 됐을 때 그때부터의 매수 전략을 좀 취해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지금부터. 이 평선을 지켜주는 한 한 번 짧게 받아보고 끌고 가보거나 근데 이제 공격적인 성향은 아무래도 손절 위험성은 좀 높다.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이 얼른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고요. 또 솔라나를 볼까요? 솔라나는 이번 올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솔라나 보니까 솔라나도 사실 지난주까지만 했어도 이더리움보다는 좀 나았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 A라인 저항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며칠 동안에 며칠 사이에 돌파가 나왔어요. 솔라나는. 그럼 이제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일단은 관점을 두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A라인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눌림이 왔는데 어디서 지지를 받았죠? A라인. 네. A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얘는 굉장히 좀 깔끔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냐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솔라나도 당연히 급격한 조정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스프링 반등만 조금 딱 주면은 솔라나는 회복을 금방 빠르게 할 거예요. 바로 회복을 급격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고점을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높여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점을 거의 좀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A라인 돌파했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비트코인보다 많이 눌렸다가 지금 오히려 반등은 더 잘 나와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162달러 지지 받으면은 계속 갈 거다.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이탈이 돼도. 그럼 솔라나는 이미 저 A라인 지점에서 지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솔라나는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왜 지지를 받고 있냐면은 162달러가 사실상 이 어셈딩 패턴 있잖아요. 지난주 언급드렸던 이 어셈딩 패턴의 고점 저항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지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한번 계속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폭 넓게 하면은 157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157달러. 그러면은 얘가 눌림이 와도 솔라나가 한 이 정도 선을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은 눌림에서 받아볼 만한 자리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솔라나는 좀 더 폭을 좀 넓힌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조금 더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솔라나도 1봉 2평선 기준으로 쭉 크게 그냥 아예 분할해서 쭉 받고 다시 고점 테스트 했을 때 반절 정도는 단기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스윙으로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할 수 있거든요. 활용은. 그래서 솔라나는 딱 이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아직 A라인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솔라나는 뭐 돌파했고 돌파했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받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만약에 얘가 더 조정이 와도 이 기존의 어샌딩 고점 이 매물대를 지지받으면 살만하죠. 좀 흥미가 가는군요. 자 그럼 리플을 한번 또 보고 갈까요? 아까 리플을 27달러를 예측하는 분석가가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 아까 봤더니 내년 1분기 내에 27달러더라고요. 내년 3월이 되기 전 3월 1일이 되기 전에 그거는 개인적이지만 정말 가능성 한 1%라고 로또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댓글에도 27불은 진짜 아니지라고 좀 너무하지 저도 좀 약간 너무하다고 갖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뭐 한 5달러 그래도 6.4달러와 27달러니까 6.4는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아 근데 5달러도 사실 5달러를 가려면 여기서 10배 올라야 돼요. 차예요. 5달러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한 2.5달러 2달러 이 정도면은 뭐 그래 불장 오면 열심히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 희망으로 돌리면 6달러도 사실 너무 소문이 없고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로또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리플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27달러나 6달러 정도 가려면은 이미 리플은 제가 봤을 때 1달러 저항을 계속 그냥 테스트하고 있었어야 돼요? 테스트하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이게 계속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한 번 쉬는 타임도 있고 그게 기간이 뭐 한 1, 2주 잡아먹고 이러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가능성은 좀 낮고 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재는 계속 그냥 박스권이죠. 네. 계속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리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딱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최대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코인이지도 않을까. 네. 코인일 수 있을 것 같다. 하단에 있을 때 열심히 DCA 하고 그렇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거 기계적으로 하면은 최고의 코인이죠. 근데 또 기계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추세전환 하겠다. 해서 일부러 안 팔고 홀딩하고 네. 리토속은 과학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되게 일반적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다른 코인들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차트가 완전 그냥 다른 세상 차트예요. 맞아요. 네. 다른 세계에 있어요. 혼자.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그냥 정석적인 박스권이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뭐 그냥 저점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만들고 W파동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리플은 그게 아니라 일봉, 이평산 이탈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이탈했다가 지금 또 일봉, 이평산 하방 압력 또 받고 있어. 그래서 어제 가져왔던 소식 중 하나도 그 비트코인과 상관관계를 다룬 분석이 있었는데 리플이 혼자 제일 상관관계가 적었거든요. 혼자 독자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아이다. 라는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게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 내년 1분기에 만약에 알트장이 오면은 리플만 안 가고 다른 알트콤이 다 가. 다 가. 알트장 끝났어. 끝났는데 갑자기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상승장이 아예 그냥 전체 상승장이 끝나갈 쯤에 갑자기 리플 혼자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코인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채널 하단 열심히 모아놔야 되나요? 그래서 리플은 절대 많은 비중을 태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플의 어떤 비전 이 프로젝트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을 보고 중장투 하시는 분들은 뭐 좋겠지만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비중을 높게 두면 안 된다. 괜히 매매 엇박자 나가지고 좀 오히려 더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진짜 뭐 처음에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냥 용돈 역시 리플을 보고 있으니 굉장히 댓글창이 핫해졌어요. 도리도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17년 18년 초에 리플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흑백님은 리플 매매할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건강에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의 성향 차이예요. 결국에는 뭐 리플 같은 이런 종목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리플이 뭐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나는 그냥 뭐 단기 움직임에 일일비 하지 않을래.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묵직하게 우직하게 그냥 매집하고 나중에 나의 목표가에 도달하면 팔면 돼. 이러신 분들은 리플이 맞아요. 성향이. 그렇죠. 성향 차이죠. 네. 근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정도의 멘탈을 가지기가 힘들어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정도의 멘탈이 되면 리플도 뭐 훌륭하죠. 그렇죠. 지금 라퓨타님처럼 뭐 스탑러스 걸려있고 뭐 이렇게 하신 좀 투자를 전문적으로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처럼 이제 1위 1비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 정신이 피폐해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보기 원하시는 차트가 좀 많은데 일단 먼저 왕빨대님이 A다 한번 궁금해 하셔가지고 A다요? 네. 오늘 좀 많아요. A다 폴리곤 FTM 에프토스 일단은 A다도 사실 상승장에 좀 상승률이 좋은 메이저 종목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올해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딱히 없고 지금 보시면은 음 아직 뭐 이런 하락 추세 돌파 이런 것도 아직 좀 한참 늦어요. 적어도 얘는 직전 고점 여기는 넘어줘야겠죠. 그래야 하락 추세가 완화됐다. 하락 추세 벗어나서 상승 추세 전환됐다. 뭐 이 정도의 관점은 가질 수 있지 않나. 0.41달러 정도는 돌파해줘야. 그 전까지는 그냥 저점 다지기 하다가 비트코인 만약에 꼬꾸라지면 또 지옥 이럴 수 있는 구간이니까 0.41달러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굳이 막 지금 막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가격이다. 흑백님이 불장에 전고 넘기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A다 하고 음 그쵸. 그런데 지금 주봉 보면은 이번 불장에서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2021년도에 생각보다 신고점을 넘긴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과거.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도 똑같이 신고점을 넘길 거다라는 관점은 너무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2020년도와 2021년도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자체는 왜냐하면은 이번 조정에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과해요. 조정이 너무 과해요. 너무 과했어서 그만큼 오르는데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기대감을 막 부풀리지는 않고 대신에 뭐 많이 오르겠죠. 사실 이 반만 올라도 지금 가격에서 반만 올라도 한 300% 되거든요. 이 정도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렇다면 에프토스 한번 봐볼까요? 에프토스를 어 12,000에 진입을 했는데 익절 17,000을 잡고 있으시다고 뭐라고요? 에프토스를 키고 계신가요? 네. 네. 그건 지금 달러가 되어 있겠죠? 네. 원화가 지금 에프토스가 얼마죠? 음. 지금 현재가가 12,17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000에 들어가셨고 익절가 17,000원을 잡고 계시다고 합니다. 에프토스는 지금 차트 좋아요. 음. 네. 차트가 지금 가속추세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얘는 되게 어 지금 좀 중요한 시점인 게 뭐냐면 얘는 사실 저항이랄 게 크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내린 형태를 보면 수직으로 내렸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경우에는 이건 저항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다시 저점을 다시 올라갔을 때 크게 막 상승에 방해되는 매물대가 되지 못해요. 그럼 중간에 이 매물대 하나만 있잖아요. 12달러 뭐 한 14달러 정도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이 매물대 자체도 사실상 이 하단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 매물대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단 하단을 이렇게 보실 텐데 보통 하단이 중요해요. 하단에서 저항을 하단에서 만약에 밀린다. 크게 밀린다. 이러면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하단을 돌파하고 중단 정도까지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갔을 때 중단까지 가고 간다. 그럼 얘는 여기서 조정 어느 정도 주고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상단 돌파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단 쬐끔 터치하고 내려가면은 죽는 건데 하단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중단 정도까지 아예 그냥 터치 딱 해주면은 조정이 와도 간다라는 입장. 앱토스는 지금 저항이랄 거는 사실 12.6달러. 12.6달러. 네.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한 12.6달러 정도 이고 그 전에는 사실 저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저항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딱 미음님이 익절가 잡고 있는 금액입니다. 12.6달러가 한화로 하면 17,000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저 12.6달러가 뭐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면 계속 갖고 가도 되고 그게 안 돼. 아니 여기까지 터치해줘야 돼요. 중단. 12.6달러. 아니요. 13.5달러. 13.5 그러니까 이거 이거예요. 얘가 올라가서 12.6달러여서 전 딱 크게 받고 막 빼잖아요. 네. 그럼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이런 식으로 횡부하다가. 근데 얘가 올라갔는데 12.6달러 돌파 돌파해서 13.5달러까지 터치를 했어. 그럼 얜 눌려도 금방 하고 돌파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차이가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앱토스를 잡았으면 12.6달러가 100% 물량을 외도할 자리는 아니고 한 50% 정도 아니면 뭐 30% 정도 얘는 이제 좀 스윙으로 가져가도 되죠. 그러니까 잘 잡았으면 평단이 좋다. 그러면 얘는 이제 좀 스윙을 해도 좋죠. 지금 가격대에 딱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이요? 네. 12,000원. 그래요? 네. 왜 말을 아끼시죠? 평단이 그렇게 낮지는 않으니까 조심해서. 이전에 더 낮았던 걸 생각하면 그렇죠. 또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FTM이고 얘는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여기거든요. 이 라인 그리고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이게 있어요.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완전 아주 단기적으로 0.71달러 있잖아요. 여기를 이탈을 안 하면 계속 이탈을 안 하고 횡부만 해주면 얘는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0.71달러 근데 만약에 0.71달러 이탈이 되면 그건 좀 더 아직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1분 31선 좀 기준 잡아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뭐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차라리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보면서 1분 31선 이거 하나 EMA 체크해놓으시고 여기 이탈이 안 되면은 계속 밀고 올라간다는 원점 한 번 더 여기가 급등이 떨어져도 지지 받으면은 나올 수 있다. 급등 형태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상승세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급등하고 나서 상승세기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승세기를 상당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분 3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뭐 절대 뭐 예를 들어 선물 거래는 매도 포지션을 절대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은 딱 이 기준만 딱 잡으면은 되지 않을까. 훈족13님이 온 신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꽤 괜찮은 금액대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 그래요? 31선 이탈 안 되면은 계속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 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그럼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지금 31선까지 한 8% 되거든요. 네. 본인이 뭐 분할 매수만 잘하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한 마이너스 3%, 5% 손절 잡고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는 거죠. 그 차이. 고민이 되네요. 저 요새 약간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거 사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일단 제가 그 워피트 기준으로 한번 네. 보면서 주목코인은 없지만 승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보시는 기준이 있으시대요. 지금 워피트 창을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환하고 그 정비의율로 전환이 되고 탁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코인들은 막 이런 식으로 휩소 눌림도 있고 아직 이제 이제야 골든크로스를 내는 게 많거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전환을 위한 골든크로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시면은 그렇죠. 네. 대부분이래요. 대부분 다.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타임이 좀 중요한 다 타임인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다 똑같죠.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다 똑같죠.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알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 관점을 잡는 거는 이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돌파가 나와서 이 직전 고점을 넘어주고 눌림이 왔을 때 눌림이 왔을 때 정배열 전환에 성공을 해서 주가가 31선 지지를 받는다. 여기에서 사서 그냥 끌고 가면 돼요. 앱토스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시면은 직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직전 고점을 넘겼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가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눌림이 왔어. 근데 31선에서 지지 받았죠? 네. 그럼 여기가 사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고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다 봤을 때 뭐 이런 것들도 다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직전 고점을 넘는지를 먼저 보고 보고 넘었다? 눌림이 왔을 때 3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사고 끌고 가면 돼요. 지금 다 똑같아요. 차트가 지금 다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직전 고점 넘었죠? 넘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만약에 눌림이 왔을 때 31선 테스팅을 한다? 사서 끌고 가면 돼요. 이해하셨죠? 아까 주피터 봐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뭐 다 똑같아요. 잠깐 주피터 보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럼 다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 직전 고점을 넘기고 31선을 31선에서 지지받고 31선을 지지받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 직전 고점 매물대 있잖아요. 보통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직전 고점을 넘기고 나서 여기에서 지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지지가 되면 가요 그냥. 그러면 돌파됐을 때 이 매물대를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보고 매수를 한번 해보고 떨어지면 정리하고 그냥. 그 떨어질 때 정리하는 기준은 매물대를 떨어지면 정리할 건 아니면 이평선을 그냥 이탈하면 정리할 거냐.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파동으로 돌리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 직전 고점 매물대 여기서 매수를 받아보고 돌파가 일단 나오면 돌파가 나왔을 때 눌리면 매수를 받아보고 이평선 이탈을 손절을 잡고 이탈되면 정리. 이탈 안 되면 끌고 가기. 다 지금 똑같이.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로 전환이 되기만 하면 흐름이 전환이 되면 그 이제 약간 알트 시즌이 오는 것처럼 아무거나 이름 예쁜 거 골라서 타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실 다 똑같고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변수에 의해서 더 크게 팍 줬어. 그러면 손절이 나갈 수는 있거든요. 방금 그 관점에 대한 손절은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손익비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을 사실 두려워하면 안 되고 손절은 나갈 수 있거든요. 손절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려드리는 이 타이밍이랑 이 전략 자체는 손익비가 너무나 좋아서 한 번 두 번 손절해도 세 번째에 만약에 이게 전략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 한 번 두 번 손절한 거 충분히 다 상세시키고 완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손익비 매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매매를 하셔도 돼요. 한두 종목만 잡고 해도 되고 아니면 다수 막 다 해도 되고 네. 아까 솔라나가 그 A라인을 터치하고 그 넘었다가 다시 지금 살짝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관점 전고점을 뚫고 다시 조정을 받고 지지받고 올라간다. 솔라나는 지금 이 관점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아직 리테스트를 안 한 걸까요? 솔라나는 네. 이미 보시면은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얘가 지금 직전고점을 못 넘기긴 했지만 지지를 일단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일단 한 번 더 올라가지고 돌파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내려와도 똑같이 여기서 지지받으면 올라간다는 똑같아요. 얘도 여기 매물때 하나 여기 하나 둘 직전고점 하나 둘 여기 매물때 내려와도 지지가 되면 간다. 근데 만약에 꼬꾸라진다? 여기가 꼬꾸라진다? 그러면은 일봉 이평선도 아마 이탈이 될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는게 맞죠. 일단은 다시 올라올 때까지. 162달러에서 지지를 받느냐를 보고 들어가야 되네요. 155달러까지 봐도 돼요? 155달러까지? 야나님 현지님 열공중 하셨는데 네. 제가 요새 약간 코인으로 돈 벌고 싶어가지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니까 이거 알트 어떤 걸 좀 들어갈 수 있을까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알트를 막 특정 종목을 딱딱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뭐 어떤 알트는 이렇게 좀 하는 매매법 전략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 대응하는 데 더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도리도리님이 저한테 어떤 거예요 밈은 안 하세요 하셨는데 저 밈코인은 좀 무섭더라고요. 들어가게 그래도 특히 좀 아까 기사 보고 도지코인 흥미가 좀 생기는데 도지차트 한번 봐주실래요? 도지요? 네. 개인적인 흥미 근데 약간 제가 어 이거 괜찮나? 살까? 할 정도면 이미 남들 다 사가지고 늦은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도지도 지금 직정고점 돌파 나왔잖아요. 네. 보시면은 나왔죠. 얘는 이제 여기서 돌파하고 더 쭉 오르고 있긴 한데 눌리면 눌려서 여기 직정고점 여기 지지를 한번 테스트하러 오면은 이런 데가 사는 자리예요. 만약에 근데 얘가 그냥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안 떨어지면요? 그럼 그냥 보내줘야죠. 어떻게 아쉽지만 다음 게임에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진입을 할 때 손절가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 봤을 때 지금 만약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손절을 적어도 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리워드는 어디까지냐? 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아니면 그러면은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쌤쌤이잖아 완전. 그렇죠. 완전 5대5예요. 마음만 힘들겠네요. 1대1 완전 1대1 손익비인데 이거는 사실 딱히 좋지 못하죠. 차라리 여기까지 많이 내려와주면 손절 짧게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훨씬 좋잖아요. 지금 손익비가 완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도지코인이 아니어도 도지코인을 놓쳤어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다른 차트를 또 보면 돼요. 다른 종목 많잖아요. 많죠. 종목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마지막으로 레이어 제로 한번 봐주실래요? GRO가 티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레이어 제로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간단 명료하면 왜 그러냐면은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 지금 반등 추세고 다 반등 파등 돌려가지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다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얘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야. 급락하고 나서 완전 하방. 지금 역배열인데 거의 지금 정배열에서 데드크로스 날려고 하고 있어요. 역배열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다. 그럼 얘는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자리는 살 자리 아니죠. 오히려 얘가 여기서 그냥 드라마틱하게 쭉 올려서 이런 식으로 다시 흘러가면 모를까. 지금은 차트가 매우 안 좋다. 그러면 또 이어 프로토콜도 한번 볼까요? 이어 프로토콜도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얘가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는 나와줬어요. 지금 보면은 나와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와는 줬는데 얘가 깔끔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훼손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선을 훼손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평선도 지금 막 계속 와리가리 하는 거 이렇게 계속 어 이게 맞나? 맞나? 하면서 완전 바코드 찍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손절을 여기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좀 위험해요. 얘 충분히 스타번팅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차라리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때 그럴 때 차라리 좀 누리는 게 낫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차라리 얘는 한 번 더 보는 거죠. 한 번 더 봐서 어떻게 보냐면은 한 번 더 오히려 여기서 그냥 상승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눌림이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받는 게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애매모호해요.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해준 거는 알겠는데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으로도 다시 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한 번 더 패스하고 여기 돌파하고 나왔을 때 눌림에서 진입하는 방향. 이게 어쩌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오늘 봤던 차트들 중에서는 앱토스만 좀 추세가 좋은 느낌이에요. 앱토스가 제일 추세가 좋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승재님이 공유해주신 업비트에서 승재님이 알트를 보는 방법을 공유해주셨으니 저도 약간 회사에서 심심할 때 하나하나 너무 많으니까 코인 종류 하나하나 이렇게 차트를 봐보고 딱 말씀해주신 그게 보이는 게 있다면 제가 또 알트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만큼 제 돈이 들어가야 또 마음이 더 들어가고 진심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더에 이리이리 하고 있듯이 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오늘 차트 분석을 남겨주신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승재님이 공유해주신 이 방법 참고하셔서 한번 공부하는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AM 리포트 라이브 다음 주에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좀 궁금하시면 AM 매니지먼트의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고 구독 첫 달은 무료이신 거 이제 다들 아시죠? 한 번씩 구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송반꿀이 될지 다음 주에 차트는 송반꿀이요? 아주 궁금한데 주모코인이 오는 그날까지 저희는 또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점심 맛점타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